Q. 심플리의 대기시간이 5시간이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다온씨 오늘 활찬 브이로그 활찬시점 오늘 저희가 심플리 케이팝에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대기시간이 참 길더라구요 오늘 심플리 하고 나서 최초로 심플리 하면서 처음으로 대기시간이 5시간이 넘어간다 맞아요 오늘 열심히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밥먹으러 갈 사람 없어요 제가? 밥 먹으러 갈게요 백기씨 오늘 심플리 케이팝의 저희가 첫 음악방송이잖아요 밥은 먹었어요? 아 이제 먹으려고 밥 아직 알았잖아요 밥 왔어요 밥 먹으니까 밥 맛있게 먹고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여보세요? 아 방금 자다 일어났어 자다 일어났는데 왜 세팅이 다 돼있는거 같죠? 민낯 생얼에다 아 아 어쩐 일이세요? 아 오늘 저희 심플리 케이팝 스케줄 가야되는데 아 아 진짜요? 네 어 근데 헤어메이크업 말해도 될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아 그 잠에서 막 머리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됐네 잘 됐네 아 잘됐다고요? 그럼 뭐 받으신거에요 여러분? 네? 잘됐다고 하는거는 뭘 메이크업 받으신거에요? 아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씨 네 이제 헤어메이크업 다 먹고 밥 먹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5시간 반 대기 예상인데 뭘 할 생각이세요? 일단 정은형 좀 괴롭히고 네 네 저와 같은 생각이네요 네 정은형 뭔가 좀 화났다 싶으면 살짝 빠져준 다음에 이제 작당 모의를 좀 한 다음에 그렇죠 아 네 그럼 5시간 반 수탁 가겠네요 네? 사연씨 네? 헤어메이크업 마쳤네요 네 다 마치고 네 밥 먹고 커피 한잔 다 밥 드셨어요? 네 뭐 먹었어요? 비빔국수 먹었어요 비빔국수요? 맛있었어요? 왼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많이 비빔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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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네요 아우 이렇게 하는거 찍으면 안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 너무 불편하지 않아 이거? 야 쟤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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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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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잇 루우저 아 외똘이 그는 그렇게 쓸쓸히 남았습니다 자 저 이제 스케줄 출발하기 위해서 차에 탑승했는데 다들 오늘 카메라맨!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또로롱! 자 저희가 지금 심플리 케이팝 촬영장에 방송국에 도착했어요 화이팅! 자 저희는 지금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다들 모여보세요 리허설 하러 왔습니다 화이팅 한번 합시다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화이팅 합시다 리허설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도 안 맞은 이렇게 멋있게 빼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마디 있어 우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리허설 끝나고 이제 다시 대기실로 왔는데요 리허설 잘했나요? 네 리허설 하면서 카메라 무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칠하고 서로서로 휴대폐 해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늘씨 햄스터 뭐 드세요? 닭가슴살 여기도 닭가슴살을 드시고 계시네 맛집인가봐요 네 저희는 이제 생방을 하러 갑니다 네 저희는 이제 생방을 하러 갑니다 아 한국에 올라오는 거는 녹방이긴 한데 아무튼 화이팅 한 마디 아니요 아사! 알았지? 예수님 기억나세요 예수님 저는 정말 많은 앨범을 잃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앨범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저의 기술도 함께 있었던 웨딩의 앨범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롤네 댄스는 너무 많은가? 어디서 몇 개가? 한 명의 앨범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I do touch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so don't you worry baby Just like me we show too bad Yeah, really but it's not Baby let me take a breath Push and dream it low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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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t a beautiful Why would you keep me gay? Do you wanna scream it out for me? Hold the touch and this life is in free Touch back touch 퀄리티가 네네 터치 퍼라인 터치 에르바이트 세임 퀄리티가 네네 퀄리티가 네네 퀄리티가 네네 퀄리티가 네네 퀄리티가 네네 퀄리티가 네네 하무수 끝났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나의 런스 우리의 런스 기하 그럼 Telesco rick 저희는 오늘 첫 터치마이 터치 음악방송 심블리 케이팝 스케줄을 마치고 이제 연실에 도착했습니다 요 다들 잘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들 잘해줘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활찬시점 브이로그라고 해야되나? 그것도 잘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재밌었어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 이만 활찬시점 브이로그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레이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화이팅 고마워요